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닌지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무서운 손님은 바로 독감 은평군은 독감 대비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부터 접종 대상자가 더욱 확대됐는데요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는 물론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졌으며 백신도 3가가 아닌 바이러스 항원이 추가돼 4가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나이에 따라 접종기간과 장소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연령별 일정 먼저 확인하시고 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해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10월 26일부터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예방접종 꼭 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시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린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